이번 시간에는 중국에서 일어난 1차 국공합작과 국민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혁명은 국민당이 조직한 국민혁명군이 북벌을 일으켜서 베이징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군벌들을 정복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1차와 2차가 있는데 오늘 설명을 들으면 이 두 개가 전개 과정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공합작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죠. 20년대 중국에는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라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정치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중국국민당은 1919년에 만들어지는데 지도자는 순원이었어요. 순원은 중화민국의 임시 대총통이기도 했고 당시 비밀결사였던 중화혁명당을 이끌고 있었는데 공개정당으로 전환하면서 국민당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중국공산당은 우리가 신문화운동할 때 배웠었던 천두슈 청년에게 고한다. 이거 쓴 사람과 리다자우가 주도해서 만든 당이 공산당입니다. 사회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공산당 하면 마오쪼동을 생각을 할 텐데 마오쪼동은 공산당에 나중에 입당을 한 건지 처음부터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천두슈는 분명히 우리가 저번에 배웠을 때는 뭐를 강조했냐면 서구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1910년대에는 왜 21년도가 돼서 이 사람이 사회주의로 돌아섰냐면 이 사람은 서구 열강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베르사유 조약과 워싱턴 회의에서 서구 열강이 일본의 이권 침탈을 중국에 대한 이권 침탈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구 열강에 매우 실망하게 됩니다. 반면 당시에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 러시아는 기존의 제정러시아가 중국에 가지고 있었던 이권 포기하고 또 억압받는 민족의 독립투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당시 천주시의 입장에서는 서구 민주주의보다 러시아 사회주의가 더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정당은 모두 대중정당. 공개돼서 대중의 가입을 받고 대중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5.4운동, 1919년에 일어난 5.4운동을 거치면서 중국 민족의 역량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들을 끌어들이는 대중정당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정당이 합쳐져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국민당을 이끌던 순환은 국공합작,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을 추진하게 되는데 당시 국민당 그리고 중국의 최대 과제는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서 각자의 세력을 이끌고 중국을 나눠먹고 있는 군벌들을 정리하는 게 아주 큰 과제였어요. 그런데 당시 소련이 공산당뿐만 아니고 국민당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 소련이 국민당에게 군벌로 갈라진 중국의 통일을 돕겠다고 했고 그리고 소련이 군벌만 타도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문제는 군벌과 외세의 침입이잖아. 이 제국주의 세력을 타도하는 데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순환은 소련과 연합을 하고 또 소련이 지원하고 있는 공산당원도 당연히 수용한다는 방침이 나오겠지. 이게 바로 국공합작입니다. 밑에 표를 보면 중국 국민당이 1919년에 만들어지고 공산당이 21년에 만들어지는데 1차 국공합작이 1924년에 조직이 되는 겁니다. 당시 나왔던 표가 연소 용공이라고 하죠. 연소는 소련과 연대하고 용공은 공산주의를 인정하겠다. 이게 바로 1차 국공합작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국은 이렇게 군벌들이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당시 중국의 공식적인 정부는 국민당 정부가 아니고 베이징에 있던 정부였는데 이 베이징에 있던 정부의 지배권을 다투거나 자기 지역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의 세력도를 보면 국민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매우 일부에 불과하고 베이징과 중국 전역은 이렇게 평이상, 옌시상, 우페이프 이런 사람 이런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던 아주 혼란기였단 말이야. 이거는 아주 주요한 군벌들만 나타낸 거고 더 많았어. 이거보다도 더 많아요. 중국이 그만큼 혼란기였단 말이야. 그리고 국민정부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군벌들을 국민혁명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했고 그리고 소련은 이 군벌을 타도하는 데 지원을 해주겠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군벌을 정리한 다음에는 중국을 침탈하는 제국주의 세력이 또 문제가 되겠지. 그것도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국공합작을 이뤄낸 국민당 정부는 국민혁명을 일으켜서 북벌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국민혁명이라는 말도 쓰고 1, 2차 북벌도 얘기하는데 국민혁명이 곧 북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다. 같은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북벌을 봅시다. 순원이 죽고 국민정부의 지도자는 장제스가 됩니다. 순원은 암으로 죽었어. 그래서 후계자가 누가 됐냐면 장제스가 후계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부터 국민당의 지도자가 됩니다. 장제스는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이 돼서 군벌정부 타도를 위한 북벌을 시작합니다. 아까 봤던 이들을 몰아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1차 북벌은 1926년에 시작이 되는데 북벌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창장강 일대를 차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대로 얘기하면 강남 지역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거지. 당시 중국의 중요한 지역이었던 난징과 상하이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북벌로는 창장강 이남 지역, 강남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1차 북벌이 전개되는 동안에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제스는 대중운동을 통해서 성장하는 공산당 세력을 경계했고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1927년에 상하이 구태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상하이 구태타는 국민당 내부의 공산당 세력과 그들의 동주와는 국민당 좌파를 공격하는 구태타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국공합작은 유지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이 1927년 2월에 7월에 결렬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 구태타가 1927년 4월에 일어나고 국공합작은 7월에 결렬되게 되겠죠. 국공합작이 결렬된 이후에 북벌은 잠시 중단됩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국민정부와 두 개로 갈라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1년 뒤인 1928년 4월에 장제스는 북벌을 재개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북벌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1차 북벌과 2차 북벌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상하이 구태타와 국공합작 결렬이 있겠지? 당시 북벌의 최종 목표였던 베이징 정부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여러 군벌들이 얘가 먹었다가 제가 먹었다가 돌아가면서 베이징 정부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장쩌린이라는 만주지방을 금거지로 한 군벌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베이징 정부라고 적혀 있는 게 우리가 예를 들면 5.4운동 기간 동안에 민중들이 분노해서 정부의 베르사유 조약의 체결을 거부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정부는 베이징 정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현재 베이징 정부, 북양 정부는 장쩌린이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장쩌린을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만약에 국민 정부가 북벌을 성공시켜서 통일된 정부가 나오면 당시 중국이 계속 진출하고 있었던 일본의 이익이 침해받을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여러 군벌로 갈라지고 있는 중국의 약해진 상황의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하나로 합쳐져서 강력한 정부가 수립이 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력이 약해질 걸 두려워하겠지. 그래서 이 북벌을 방해하기 위해서 산둥지방의 군대를 파병하고 산둥지방의 일본군과 북벌을 하고 있던 국민당 군대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충돌을 산둥지방의 진안이라는 도시에서 충돌했기 때문에 진안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산둥파병과 그러니까 뭐랑 구별해야 되냐면 1차 대전 기간 동안에 독일의 조차지를 공격한 건 1910년대고 그것도 산둥지방이지만 20년대에 일본이 또 산둥지방에 간단 말이에요. 이번의 목표는 국민당, 국민혁명군의 북벌을 방해하기 위해서 보낸 거지. 이때 충돌한 게 진안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북벌은 계속되었고 국민당은 베이징을 점령하고 장저린을 만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주로 돌아가던 장저린은 일본군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장저린이 이용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해서 암살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장저린의 세력은 누가 이어받냐면 아들인 장쉐량이 세력을 이어받게 됩니다. 일본은 장저린보다 장쉐량이 나이도 어리고 당시에 마약중독자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꼭두각시로 만들기에 편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설이 있어. 그런데 장쉐량은 아버지의 원수가 일본이니까 자기도 중국사람이다 이거야. 그래서 장쉐량이 국민당 정부를 지지함으로써 만주지역에 있는 군벌들마저도 국민당 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당은 중국을 통일하고 국민혁명이 달성됩니다. 말하자면 북벌이 성공했다는 거지. 두 번째 북벌에서. 그래서 당시 이 장쉐량이 국민당 정부에게 항복하고 항복한 사건을 동북역치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동북군벌인 장쉐량이 깃발을 바꿨다는 거야. 자기 깃발에서 국민당 정부 깃발로 갈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동북군벌 가장 강력한 군벌 중에 하나였던 동북군벌마저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에 휘하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차 국공합작과 1, 2차 북벌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924년에 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1926년 7월에 1차 북벌이 추진이 됩니다. 자 근데 이 1차 북벌은 강남지역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는데 상하이구 테타와 1차 국공합작 결렬로 일단 북벌이 중간에 중단이 돼. 그래서 1, 2차로 나뉘어지는 거지. 그리고 재정비를 거쳐서 28년에 2차 북벌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북벌을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이 거의 같은 시기에 산둥에 군대를 보내고 국민당 군대와 일본 군대가 충돌하는 지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하지만 결국 국민당은 베이징을 점령하게 됐고 후퇴하던 장저리는 일본군에 의해서 폭사되고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장시량이 자기의 군벌 세력을 이끌고 국민당 정부에 가담하는 동북역치로 국민당의 국민혁명은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